네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짱 어떤 게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관련된 오후짱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전문가님 연결을 하는 동안 잠깐 시장 상황 좀 서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은 좀 엇갈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약간은 코스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포인트 한마디로 정해주신다면요? 네 2차전지는 강력해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나눠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전장의 포인트가 역시나 무엇이냐라고 하면 약간은 2차전지에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쏠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3거래일 연속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말간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금 이 아무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또 여전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어에 대한 상승 그러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수주권 좋은 이제 이야기가 한번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에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의 빔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기 때문에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DX나 혹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나타나 주고 있죠. 최근에 양극재발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고 수주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관련해서 또 가장 좋은 수급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또 가장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장에는 2차전지 종목들 그중에서도 양극재 종목들이 강력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물량을 조금 이제 빨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은 충분히 또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개별주 종목분들이 또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와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우리로 그 다음에 솔리드 정도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장주다라고 하면 역시나 엑스게이트일 것 같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야라고 하면 역시나 이 저점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가장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전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후발주자엔 뭐 우리로나 혹은 이제 뭐 솔리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도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그림 지금 이제 2000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주 중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줬고 그 중에서 대장인 엑스게이트 정도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게이트 정도가 이제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나 솔리드 같은 이런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본다라고 하시면 엑스게이트 정도만 대장주 정도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양자 컴퓨터 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저번 주에 가장 핫한 이 종목군이었던 온 디바이스 A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주인 제주 반도체는 오늘은 약간은 쉬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온 디바이스 쪽은 지금이라도 조금 따라타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릴 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 주의까지 걸려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제주 반도체는 약간은 이제 따라가는 매매 이 어느 정도 이 불타기 매매는 리스크가 많이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분들이 이제 뭐 에이징 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이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신상장 유들이 약간은 탄력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 그 다음에 이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꽤 해도 될 것 같고 대장주인 제주 반도체가 지금 투자 주의가 걸리면서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후발 주자들도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후발 주자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전장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후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야라고 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막혀있는 흐름 여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 구간에서 여전히 막혀 있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전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던 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려면 항상 뭐 강조드리지만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움직여주던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이슈가 나와주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나 나와주어야지 이제 시장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분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기는 하죠. 다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정도 양극제 종목들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쉬어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일부 온 디바이스 AI 쪽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슈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번 주에 뭐 워낙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CPI 발표 뭐 그 다음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던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박스권 바닥을 향해 가던지 둘 중에 하나 정도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다가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고 움직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약간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어느 정도로 이제 해줄 것이냐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해줄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은 상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FOMC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퍼트를 또 정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전장 흐름이 나쁘지 않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호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 이슈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 오호장에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별주 종목들도 잘 돌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 종목들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잘 상승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엑스게이트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 나아질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쪽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번 오후장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정 숙지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